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TV에 저는 아 낭 네 저는 보미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하셨던 실비김치를 넣어가지고 실비김치 비빔밥을 한번 해 먹어볼까 해요 실비김치하고 참치하고 넣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한번 비벼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지금 옆집이 공사 중이라가지고 맞아요 소리가 심하네요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긴 한데 어쩌지? 지금 깨물이는 좀 심하다 이것 좀 기다리자 맛있겠다 나 좋아하는 냄새다 됐죠? 조금 남아있다 기감짢아 봐 솜씨 조각 솜씨 조각 중간소음 중간소음 시나시나 마지막 어쩔 수 없네 중간소음이 아니네 같은 침인데 중간소음이 아니네 아 아니네 중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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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 중간소음 이렇게 볶아줍니다 빨리 해버리는데 좀 움직여놓으면 응 움직여도 같은 멍지맥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오자~! 잘 먹게~! 조금 덜 미래진 부분이였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자, 드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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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데? 우리가 알던 그 시빈창은 조금 다른 방식의 음식인 것 같아요 응 근데 매워요 난 이맛이 좋아 맛있다 여기 응 무할렭기도 맛있어 음~! 음~! 아치 음~! 잘 먹어야지 음~! 뭐 время? 음~! 안내 맛있다 음~! 음~! 청양고추 고춧가루 맛있다 맛있다 어 맛있다 혀에 짜릿한 매운맛이 남아있어 혀 위에 딱 올라가있어 매운맛이 맛있는 식 dr uns으로는 버adox씩 집사영은 아이스크림은 고구마 이거 왜 이렇게 내려가노? 안경이 자꾸 내려가 다시 좀 조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조여도 내려가더라 그 안경 뒤에 끼우는 거 있잖아 그거를 끼워도 내려가더라 그니까 뿔테는 어쩔 수가 없대 근데 또 내가 뿔테 말고 다른 거 하면 알러리 생기거든 안경이 무거워서 그런가봐 맵다 근데 사실 그런가 이렇게 매운게 이쪽으로 다 몰려가 있다 아.. 아.. 매워.. 니가 더 맵겠다.. 매운게 이쪽으로 다 몰려가 있다 한 번 비빌까? 아.. 근데 내가 밥을 많이 담았나? 양이 많이 담았나? 비티에스 김! 동생이 비티에스 김인줄 알고 좋아해 뭔가 비티스틱하지? 아.. 김을 사치스럽게 두개씩 얹어먹을거야 음.. 맛이.. 이렇게도 억구해지게 저 김! 음.. 와.. 진짜.. 우리나라 조비김이 짱이다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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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매우면 몸이 약간 짜릿짜릿하면서 소름 돋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가사 들어간 노래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가사 들어간 노래 음..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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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어묵구 아직까지만 firmалы 고우 워낙에 하.. 하.. 소세지 맛있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고추 꽁다리네 통장에 먹지 마 이제 왜? 나 안 먹었는데 난 네 표정이 너무 좋아 여러분 매워요 어땠습니까? 매운데 맛있었어요 너무 매워서 몸이 좀 떨리는 그런 아 근데 우리 그거 먹자 혹시 먹겠어? 나도 처음에 괜찮은데 먹을수록 많이 더 먹는데 아 난 다 드는데 아 어 딱 꼼짝하다고 해야 돼 맞지? 응 내 맛 먹었나네 근데 난 또 처음 몇입 먹었는데 그때부터 그런 거랑 안 하네 뭐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했는데 먹을수록 괜찮더라 너무 맛있어. 이거 빨리 먹자. 잘 먹겠습니다. 내가 코 온다. 오늘 사인 머스페고도. 맛있다. 야 이거 되게 맵다. 이거 꽤 매운데? 진짜 맛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감칠맛이 강해서 맛있는데. 약간 오싹오싹한 매움이에요. 약간 막. 오싹하면서 약간 찌릿한 그런 느낌을 들어요. 이거 뭐가 대낙게 생겼다. 나 초반에. 오늘 먹을 거 아닌가? 맛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꾸리뿌리에요. 매가똥마이 역시 맛있다. 쫀득한 느낌이 좋아요. 맞아. 응. 네. 여러분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맛있었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몸 건강. 마음 건강.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구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먹는 TV 안왕. 잘 고민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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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